다시 죽겠다 다 달려봐라 으악 아 하 요리님 도슬리요 또 다녀온 요리님 도슬리요 도슬리요 유지님 다이어트하니 대충 부쳐 대충 오오오 오늘 오늘은 오늘은 구례입니다 구례 시골에 또 왔어요 전주일날 보러 왔는데 오늘 일요일이에요 목, 금, 토, 일 목, 토, 일 4일째 지금 4주 지난 것 같은데 오늘은 지리산 성삼재 휴게소까지 뛰어가요 거기가 이제 10km 정도 오르막인데 거기를 이제 뛰어갑니다 그냥 꾸준히 일정한 속도로 올라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빨리 타 이거는 이제 아이스 앗! 아이씨 아이스 커버링 나이스 아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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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차가 48번 아 아 나씨 아 오 오 오 오 잠시 후에 한 번 더 해볼까? 한 번 더 해볼까? 나 진짜 죽겠다 아 진짜 죽겠다 근데 생일이 떠서 갈려고 하면 터지면 차려있어 아아 처음대로 깼으면 그대로 죽지 와 미쳤다 아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노고단을 많이 쪄봤는데 오늘이 제일 빨리 뛴 것 같아요 확실히 날이 좀 선선할 때 쪄서 평소보다 몸이 가벼웠던 것 같고 질주 뛰어야겠지 다리가 안 움직이는데 뛰어야지 다행히 안 움직이는데 누구나 다 잘났다고 떠들고 나 같은 건 무시하고 욕하는데 기가 지고 하난 못할 바보 아냐 나 밥만 먹어 갈래 내 앞 좀 맞지 마라 나라도 맨날 재수 없을까 계란 계란 삶으려고 이거까지 가져왔어 계란 삶으려고 무슨 aire 졸기란이 몰을 좋대요 졸기란이 몸에 좋대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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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근한 오growth 사이클 장거리에 타는 거라 긴장이 되는지 잠을 못 잤어요 세트와 사이가 넘치는 겁니다 이거는 만나를 치고,ств에 봐서 석방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석방에서 살고 있는데, 나이 난민이, 이제 서로 부릅니다 여전히 보면 더 이상하게 공연하실 수 있는지 알았어요 주님께서 hugegriff듯이 하실래요 뭐지 확인해보고 싶어요 제가 공연하고 있는 영혼식 Nab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엄마에게 잘 안가보았잖아 엄마에게 잘 안가보았잖아 엄마에게 잘 안가보았잖아 오늘의 마라토는 예비틀찌일 건데 정원진이 만사로 가서 둘레길을 좀 뛰었는데 막 먹었거든요 불안전성 문제를 좀 믿고 오늘은 혼자서 진행해서 진행을 좀 이어볼까 그런 얘기가 좋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